조선 해양산업의 최첨단 기술과 신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국제조선해양대재전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마루니크는 아시아 조선해양장비 구매의 핵심축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40개국 2,400개 기업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600개의 업체들이 참여해 국내 전시회 중 가장 높은 국제화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시회 기간에는 세계해양포럼, 기술세미나 등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각종 세미나도 40회 이상 개최됐습니다. 더불어 국산 최신위 함정 공개행사 등 일반인을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돼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올해 4만여 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전시회를 찾아 실질적인 수출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